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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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룬아 씨, 어떠셨어요? 제가 그냥 난타는 제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의자 난타를 처음 보거든요. 게다가 의자 난타뿐만 아니라 발로도 소리를 내고 거기다 춤까지 동목시키니까 눈 더 즐거웠고 귀도 즐거운 것 같아서 정말 최고였어요. 그래요, 진짜 눈도 들고 귀도 즐거웠어요. 여러분, 정말 귀한 걸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인지 스타킷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킷!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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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는 스페인 문화와 아프리카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 장르가 생겨난 곳입니다. 저희는 쿠바와 한국 간 첫 교류 행사에 있어서 외교 호흥이 초청으로 온 유일한 여성 댄스팀으로 한국의 오픈이 처음입니다.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만보차차, 룸바, 쿵과 다양한 음악 장르가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쿠바에서 열정이 그대로 담겨서 쿠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춤이. 실례지만, 만보는 팜빈빰빰밤 팜빰빰빰 팜빰빰빰 팜빰빰 영화에서 오지게 장구경 씨가 추대중 이입니다 응 뭔 잇arel 10년 Hero One, and demand 구vs 아 혹시 선제 의자를 두드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내신 거예요? 친념습을 할 때 뒤에 계신 타학 선생님께서 주변에 있던 의자를 보고 박자를 맞추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바로 이거구나 하는 데서 영감을 얻어서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의자는 보시다시피 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따브레테라고 불립니다, 쿠바에서는. 쿠바에서 흔히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의자입니다. 식당 의자인데 거기에 가죽을 넣어서 안겨서 만드는 건가요? 소가죽입니다. 소가죽을 넣으세요. 의자 두드리는 것도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스트레스 풀린다고 해야 되나요? 본인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풀릴 것 같아요. 의자를 가지고 제대로 된 댄스를 쿠바에 어떤 열정을 실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응원한 아니 저는 지금 저기 타악기 연주하시는 저 뒤에 빨간 옷 두 분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요 정말 그 지금 북이 다섯 갠가가 지금 있는데 그걸 치면서 연주하시면서 신발을 막 두드리면서 저것도 악기처럼 막 하시더라고요 사실 속만큼 연주도 열정적이었어요 지금 의상만큼이나 열정적으로